자 오늘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지금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들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관련된 움직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최남곤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를 자동차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지배구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배구조 지난번에 삼성그룹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헛다리 짚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지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현대 모비스가 순환출자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아차랑 현대제철이 모비스의 지분의 23%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안에 공정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봤을 때 순환출자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위결권을 제한하겠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해소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었을 때 현대 모비스의 지배력 관점에서 현재 오너미 특수관계인이 한 30%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23%나 위결권이 제한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는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좀 중요한 얘기 같은데 설명을 처음부터 좀 해볼까요?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이번 국회 회균회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정무위원장이 다시 한 번 그 위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나왔었을 때 보호법 개정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게 살짝 그 당시에 댓글창에서 상당히 좀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정무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역전법안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은 공정경제 3법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크게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장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공정거래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차그룹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그 첫 번째랑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는 사익 편치 규제 대상 확대라고 해서 이 일값 몰아주기 기업의 경우에 이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 대한 제약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3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20% 이하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현재 제가 전수조사 해봤더니 3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주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현대차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배에 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송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일값 몰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제가 상장사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그 일값 몰아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법을 바꾸면 그게 20%까지 내려간다니까요? 20%로 내려간다. 그러면 일값 못 몰아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지분 해소를 해야 되네요? 지분을 팔아야죠. 팔아야 되네요. 실제로 2015년에 관련된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이 한 번 있었었고 그래서 2015년에 글로비스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도 정의선 현재 회장이 지분을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블락딜을 돌려했다 실패를 해서 글로비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현대차그룹에 미친 영향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 위결권 제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지배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지분을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규 지지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는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지회사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현대차그룹하고는 아주 큰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현대차그룹이 지지사 전환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지지회사 지분율 요건을 바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회사를 30% 이상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규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지분율을 모아 모아 보면 30%까지는 맞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삼성그룹,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그룹이 지지사 전환을 한다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주식에 대한 30%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회사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아요. 그게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관련해서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고, 현대글로비스 있고, 모비스 있고 큰 덩어리가 네 개예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현대제철도 있고요. 현대제철. 여기 회사들의 지분구조가 대체로 그러면 정의선, 정몽구 두 사람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모비스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모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오너 일가, 최대주주 일가라고 해야 되겠죠. 정몽구 전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 합쳤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모비스가 좀 많은데 그런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보면 글로비스랑 현대차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배를 해야 되실 분의 입장에서는 글로비스와 현대차가 제일 지분도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기업들 간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현대차가 글로비스를 갖고 있고 이런 건 없어요? 네. 지분 구조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료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차트 중에 현대 모비스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에서 전환 시나리오 이걸 보면 대충 지분도 나오죠. 이게 비교적 비슷한 그림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현대차를? 네. 그리고 현대차는 기아차를 지배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기아차를? 네. 그러니까 지분을 33.9%를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요. 그리고 기아차는 현대 모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7.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순환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현대차를, 현대차는 기아차를, 기아차는 현대 모비스를.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한 기업이 위험해졌을 때 이게 다른 기업에까지 전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라.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라. 이 고리 중에 하나를 처분해라. 라고 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이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사실 2018년 3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한 번 발표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방법은 현대 모비스를 분할하고 그리고 나서 분할한 회사랑 정의선 회장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랑 합병을 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과 정의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수합한다. 바꾼다? 네.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 방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목표로 했던 두 가지의 핵심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위경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의선 당시의 부회장이 현대 모비스 지분을 가져오겠다. 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지배구조 개편은 멀지 않았다고 봐요. 제 추정으로는 내년 2월 이내로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큰 목적 그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는 건 정부가 공정위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끊을 거고 두 번째는 현대 모비스를 실질적으로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늘려서 지배권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는 당연한 목표다. 당연한 목표죠. 당연한 목표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다만 그때의 방법을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큰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국 안 됐던 거는 합병이라는 수단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합병이라는 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항상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비율이 나오고 나서 특히나 주식매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주식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매 청구권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개인 투자분들 많이 이번에 고통받으셨지만 LG화학 물적 분할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언뜻 보면 연금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통과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펀드 입장에서는 주매권이 없는 경우는 귀찮아요. 자기가 웬만하면 이런 위결권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ISS라든지 아니면 국내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찬성을 해주면 난 저기서 찬성을 했으니까 난 저거 따라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위사결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병이라는 건의 경우에는 주식매 청구권을 주어야 되죠. 법적으로.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매권보다 그 당시에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주가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위결권 자문기관에서 아무리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이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은 너무나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 방법을 쓰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세법이 개정이 이미 돼가지고 우리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최대 주주가 현물출자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회사 지분을 다 지주사에게 주고 그다음에 지주식을 받아오는 게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법에서는 그럴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한번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현대차가 지주사 전환을 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그리고 나서 내년도 말에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글로비스 지분을 현대모비스 지주회사에다가 현물출자를 다 때려주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지분을 받아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올 초에 현대차 주식 산 거 아시죠? 정의선 회장님이. 그렇죠. 먹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천억 약간 안 되게 수익을 올리셨던데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한 30% 내셔야 될 텐데. 대주주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에 지주사 전환할 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글로비스를 거의 초창기 이사부터 이 회사를 키워왔기 때문에 차익이 어마어마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혜택이 내년도 말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년 말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 해야 됩니다. 지나면 세금 내는 거예요? 현물출자분도? 네. 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내년까지는 하네.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가 지금 갖고 있는 그림이라는 게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해서 그 밑에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다 두고 그다음에 모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지배하는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현대차 주식이라든지 글로비스 주식 같은 거를 다 현대모비스 지주회사에 팔고 대신 난 지주회사 주식을 주고 출자하고 나는 지주회사의 지배자가 되겠다. 그게 그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제도라든지 주가에 따라서 항상 시나리오가 바뀌기 때문에 방법이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이 방법을 굳이 더 주안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은 일단 정의선이 아까 목표로 했었던 순환출자 해소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지배력을 키운다라는 측면, 현대모비스 주식을 가져오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 그 중간에 단 하나라도 삐걱거릴 수 있는 요소가 가장 적은 방법. 주총의 통과가 너무나도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을 현물출자를 하고 그리고 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아차랑 현대제철이 보호하고 있는 주식이 현대모비스 주식이 현대모비스를 분할하면 현대모비스 홀딩스랑 사업회사로 쪼개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대모비스 사업회사는 현대모비스 홀딩스가 사와주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현대모비스 홀딩스 주식을 기아차랑 현대제철으로부터 사온다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정의선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 저희가 실제로 한번 빙의를 해서 내가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라면 만약에 회장이라면 뭐가 제일 좋을까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현대모비스 주식이 좀 정체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본인이 팔아야 되는 주식은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를 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반기 움직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좀 노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의 온갖 의사결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음모론적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현대글로비스가 갑자기 배터리 리사이클링? 리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권순우 기자님이 나와서 얘기하셨던 분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 경제 이야기하면서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현대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띄울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유코카 캐리어스라고 해서 그런 일값 몰아주기와 관련된 계약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비스 주가를 좀 노골적으로 띄우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규모의 빅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올해 실적은 그냥 어느 정도 까고 내년도의 숫자를 좀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분은 내년도 주가. 굉장히 솔직하시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현대차를 분석한 사람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분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항상 최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끔 이 뇌구조가 세팅이 되는. 빙의를 해본다는 거지.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선 회장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 밑에 계시는 그분들이 어쨌든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합법적인. 법률 전문가, 변호사 다 출동하겠죠. CFO 다 해서 이게 제일 관심사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현대차가 2조 5천억, 올해가 2조 5천억인데 영업이 되지. 내년도 6조 5천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되면 사실 하이닉스 정도 수준의 이익을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친환경 쪽에서 스토리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보이스톤 다이너믹스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메카라고 해서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OS 이런 부분에서의 비전이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채워주면 사실 현대차의 주가는 여기에서 두 배가 더 간다고 해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최남곤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현대차 막 사셨다가 빠지면 또 뭐하고 싶어요. 어차피 애널리스트는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게 맞건 틀리건 그거는 내년도에 검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장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 한 해 동안 현대차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47%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40%가 올랐고요. 현대 모비스 얼마 올랐을 것 같습니까? 모비스요? 똔똔 아니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약간 마이너스예요. 연초 대비.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이미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이익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그리고 보여주 비전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번 3분기 현대 모비스 실적 발표를 보면서 자동차 애널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드라이한데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IR은 좋은 것들은 좀 더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고 안 좋은 부분들은 변명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IR의 시각이 들어간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게 마련인데 그렇죠. 너무 무미건조하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모비스가? 네. 모비스가요. 모비스 IR 가면?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랬다고 합니다. 굳이 포장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실적 발표하거나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음모론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분위기상으로 백업 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음모론적 혹은 우리 애널리스트님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느 시점까지 글로비스나 아니면 현대차의 주가는 떠야 되고 모비스는 정체가 좀 돼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오너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현물 출자거든요. 현물 출자가 될 당시에 현대차랑 글로비스의 주가가 어떠냐. 모비스의 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갖게 되는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는 거에 대한 가격, 가져와야 되는 가격,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 지분율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현대 모비스 주가가 여기에서 계속 멈춰 있고 현대차 주가가 30%가 더 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주사에 대한 지분을 6%포인트를 더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6%나 더 가져올 수 있고. 지주회사의 지분을 6% 더. 평생 가는 거잖아요. 내년도 말에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주사에 대한 지분을 얼마를 가져올 수 있냐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 하반기에 주가가 결국 지금의 주가랑 어느 정도 상대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현대차랑 글로비스가 더 뜨는 게 최대 주주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혹시 물론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그 의견에 근거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아버렸어. 안 되겠다. 작전 바꾸자. 할 수 있어요? 많지. 그럴 가능성도. 아니. 왜냐하면 결국은 그림이 그거 그림 아니면 어쨌든 답은 그거 하나로 깔때기처럼 모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 수를 써도 어쨌든 현대차 글로비스는 올라가야 되고 모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답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작전 전체를 싹 바꿔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승계하는 지배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공정경제 3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면 이 법의 시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타임라인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세법이라는 그 세법 개정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대차 글로비스의 지배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검토가 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고려를 하겠죠. 이해관계를. 그런데 시간이 워낙에 촉박한 사안일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갑자기 여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떤 시효가 있으니까 아까 예를 들면 현물출자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게 내년 말까지니까 어쨌든 현물출자 외에는 방법은 없죠. 지주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해보면 천안건 애널리스트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 공정경제산법 통과 영향 따져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천안건 애널리스트가 컴플라이언스에 다 통과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유한타 증권의 자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공개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시면 저희 자료실에 올려놓고 공부를 좀 하시라고 지금 사실 짧은 시간에 지배구조의 문제라는 얘기는 굉장히 복잡한 법적 요소도 들어가 있고 또 주가에 추론하는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에 여러분 공부 좀 하십시오. 저희가 자료실 페이지 투 웹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물론 유한타 증권에 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최남건 수석연구원님 여기저기서 전화받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니 그 좋은 의미로 그럼 또 한번 같이 아이디어 좀 내라고 그럴 수도 있지. 네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아니 잘하는구만. 나를 완벽히 빙의했는데 들어와 보소. 이럴지도 몰라. 내년에 갑자기 H사에 또 취업이 있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게. 그러면 지금 또 연불리 또 오셔야 되니까요. 일단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자료실에 업로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만간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유한타 증권의 최남건 수석연구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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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